으 힘입니다 으 아 여지가 없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지금 배우기였잖아요 그렇죠 그 자신감 있을 거에요 요도 많이 풀렸을 거구요 아 강하늘의 서비스 아 아니면 확실하게 짧게 주던지 선제를 가볍게라도 해줘야 돼요 예 강하늘 서비스 그렇죠 지은채 서비스입니다 지은채 3군 6점차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지은채인데요 자 리시브 강하늘의 서비스 3군 이번 서비스권 4관 너무 상극이예요 예 아하아 확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 지은채 아 어오 연사 예 서비스로 강하늘의 서비스 강하늘의 서비스 아아 지은채의 서비스 지은채 지은채 코스트 많이 꺾고 포인트였습니다 예 지은채가 4대2로 앞서 있습니다 받지 못하 그렇습니다 자 한 번은 견뎌 동점 상황입니다 오우 오우 서비스 강하늘 강한 서비스로 출발을 했지만 지은채 버텨냅니다 지은채의 득점 근데요 하지만 강하늘 강하늘 지은채 한 번의 서비스 더 이어집니다 빠르게 마무리를 대가 코스를 노려받 서비스 강하늘 강하늘 지은채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예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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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마이 4차 1,2,2,3,2,2,4 4 의 tal 점ensive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3 소녀 선수의 3대0 리드 이어졌었습니다 신선수 4 내부 강하늘 에베스 서비스 제 선수이구요 서비스 이어집니다 버텨 두점차 강하늘의 서비스 강하늘 선수가 좀 더 끌고 갑니다 지원체 들어올렸고 세번째 게임 두점차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는 7대 5 앞서고 있는 강하늘의 서비스 강하늘 선수의 서비스 6대 8 두점차 강하늘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Leben의 서비스 이제ля 올라간 겁니다 나 называется 예전 정대 대한민국 2대 3 첫번째,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